네 오늘 장에도 지금 뭐 변동성이 심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빨간불 키우고 강력한 힘 움직임 보이는 것들이 또 건설주라고 보여집니다. 대우건설 선정해 오셨네요.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 오늘 시장에서 단연코 올라서고 있고요.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. 그런데 오늘 호실적 발표했던 대형주들을 보면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또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반면에 대우건설은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을 저는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. 장중에 10%가 넘는 그런 상승을 기록을 하다가 현재는 7, 8%권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실적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국내 주택 건축 부분에서 굉장히 수주 양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. 실적을 완전히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. 현재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8조 원 정도의 잔여 수주량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일감이 4.7년 정도에 해당하는 일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조선사들도 그렇고 건설사들도 그렇고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요새 시장이 좋긴 좋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볼 수 있고요. 거기에다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각 관련한 또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. 많은 이슈가 있어서는 이제 대우건설이 가장 지금 강력한 힘을 내고 있고 삼성물산, 현대건설 관련해서 조선 이쪽도 전반적으로 건설 대표자들 다 지금 흐름이 좋은데요. 또 서울시장 보건선거 이후에 재개발, 재건축 이 이슈 또한 매출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우리 섹터 좀 흐름 좀 볼까요? 뭐니뭐니 해도 이제 국내 주택시장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에 오면서 지금 봤는데 2시에 긴급 브리핑을 했거든요.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한 번 강조를 했어요.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국내 주택 공급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다시 이제 수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먹거리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건설업 중 전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또 뒤에서 도심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또 계속해서 대기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보면 공급 확대에 따른 어떤 이런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확실한 업종이 아마 건설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. 그 안에서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 안에서 또 메이저 3사라고 한다면 또 GS, 현대, 대우 이들 기업들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역시나 이들 기업 가운데에서 아직 급한 상승을 보이지 않은 종목 대우건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